칼럼을 송재윤 교수가 자주 씻지 않습니까 1980년에서 90년대 김일성 퀴즈는 그들은 대체 무엇이의 씨였던가 이런 김일성 사상을 여러분 추앙하던 그 젊은이들이 제가 1987년에 학위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다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나이죠. 1980년대 말이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체제가 내부의 이름들 비효율 인해서 거의 다 몰락했을 때인 거죠. 항상 한국사를 보게 되면 세계사 흐름과 시간의 일정 간격을 두고 항상 잠을 자는 그런 지식인들이 많았던 거죠. 세계사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하는. 여기 보시게 되면 무엇이의 씨였던가.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앞으로도 무엇이의 씨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가장 핫 이슈는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에 씌여가지고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실체와 실상을 못 보니까 과거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1980년 90년대에 제법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 무엇이 씌여가지라는 걸 김일성을 그렇게 찬양했는지 그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중핵 체력을 행성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1988년 여름 국립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 입학하여 첫 학기를 마친 한 친구가 재수를 하고 있던 나에게 40여쪽 되는 문건 하나를 꺼냈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70도 년 기념 전국 주체사상 토론회에 보낸 논문이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대학가를 다 강타하고 있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제 중에서 상당수가 운동권으로 출시를 한 거죠. 나는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에 따라서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고작 북한 정권의 선전임을 간파했는데 내보다 먼저 대학물을 살짝 먹은 그 친한 친구는 이미 김일성의 아이들 틈에 끼어서 섬뜩한 안광을 번뜩이고 있었다. 이게 식자청들이 가장 잘 빠지는 그런 함정인 거죠.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우거나 관계없이 나름대로 먹물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낭만적 시각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망치고 사회를 여러분들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로부터 19년하고도 3, 4개월이 더 지난 후에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 제2차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북한을 다녀온 철학자 김용옥은 딱 사흘 만에 10월 7일 KBS 남북정상회담 특별기획 도래평양 이야기에 출연했다. 바로 그때 그는 그 주체사상에 대하의 책자를 한 손에 높이 들고서 강연장을 꽉 메운 청중을 향해 외쳤다. 이때 얼마나 뭡니까 웃기는 짓들 많이 했습니까 민족은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먹물 먹은 사람들 얼마나 북한을 많이 갔습니까 교수분들 언론인들 목사님들 다 가가지고 민족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식자청들이 이렇게 바보 천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만나서 나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으면 오죽 좋겠나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 당신도 사상가고 나도 사상가인데 여기 김정일 위원장이 쓴 주체사상에 대하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양반도 사상가란 말이다. 유물 철학에 대한 자기 나름의 견해가 대단하다. 2007년 10월 7일 김용옥 씨가 KBS 1호 스페셜 남북정상회담 특별기획 도래평양 이야기 아마 미국이란 나라가 없었으면 벌써 지금 통일됐을 겁니다. 북한식으로 그렇게 정신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라가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런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인간이 하는 쇼로선 최상의 쏘다. 그러나 그 아리랑은 쇼가 아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다.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할 것이고 이런 참제를 통해 일체감을 갖고 가치관을 형성한다. 모두 전국인민들이 모여서 아리랑을 보면서 우리는 주체적 의식적 자발적 능동적 이 세계를 계획해 나간다. 굶어 죽어도 좋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명예적 살자.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느낀다. 아리랑은 어마어마한 가치체계다. 이렇게 김용옥 씨 철학자 김용옥 씨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을 기원한 것은 현명한 발언이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좋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를 태어미로 봤는데 포도주를 절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까지 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영방송에서 전체주의 국가의 독재자를 찬양하는 실로 야릇한 장면을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도 뭐 적고 안 되고 여기까지 온 것이 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정신들을 몬 저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됐는데 그 시절 그 많든 김일성 기적 그들은 무엇에 그토록 시였던가 사실을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념이나 분위기나 선전선동에 여러분들 그냥 가버리는 거죠. 다음 우리 사회의 이런 눈을 가릴 것은 기본소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외친다고 해가지고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시절 그 많든 김일성 기적 그들은 무엇에 그토록 시였던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죠. 그 시절 그 많든 이재명 기적 그들은 무엇에 그토록 시였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의 특장이나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어떻게 한꺼번에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송태용 교수는 그 시절 그 많든 김일성 기적 그들은 무엇에 그토록 시였던가 전부가 다 거짓의 여러분들 자식이니까 어둠의 자식들이니까 사실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의료 사태가 여러분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뿐만 아니고 고육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한두수 총리나 이런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이러면 어떻습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돼버린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성경에서 이러면 어둠과 거짓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짓의 자식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 거짓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인 거죠. 거짓을 여러분 사실이라고 참으로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거짓인지 참인지를 여러분 따져보려고 하는 사람들 숫자도 많지가 않은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 시절 그 많든 김일성 기적 그들은 무엇에 그토록 시였던가 무엇에 눈이 가렸습니까 무엇에 귀가 가렸습니까 거짓이의 가리인 거 아닙니까 사실과 진실을 향한 여러분들 열정이나 전진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거짓의 아들이고 어둠의 아들이고 사탄의 아들 딸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짓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거짓 정책을 가지고 뭐죠 세상을 뭡니까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박해하지 않습니까 선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다수가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거짓이 이름들은 온 나라를 망하게 할 건데도 다 입을 다물고 다 도망가버리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이런 방송하면 왜 당신이 또 그 문제 안 다루냐 이렇게 양해한 사람인데 내가 하고 싶었냐 4년간 충분히 했잖아 그동안 당신은 뭐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절에 그 많든 김일숨 키즈 그들은 무엇에 그토록 씌웠던가 끝나지 않은 거란 겁니다. 사실과 참과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이 허릿해졌기 때문에 그 시절 그 많든 이재명 키즈 그들은 무엇에 그토록 씌웠던가 그걸 앞으로 몇 년 뒤에 아마 그런 글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로사태 문제나 선거 문제나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근본을 보게 되면 이게 그야말로 이제 거짓의 아들 딸들이 어둠의 아들 딸들이 사탄의 아들 딸들이 다 장악을 한 거죠.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나라를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가 어려우면 많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이야 좀 뭐 벌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럭정 나라 굴러가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의로사태가 여러분들 그게 거짓 정책이니까 거짓인데 거짓인데 대통령이 25일에 정책하고 뭡니까 의로계획은 계속 그게 의로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로계획을 그냥 버젓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유쾌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대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